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에서 10월 27일까지 별자리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타로 운세만 지금 주간 운세 10월 23일에서 27일까지 주간 운세만 제가 금방 뽑아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별자리별 운세는 제가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별 운세와 별자리별 타로 운세가 분명히 따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겸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주간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률에 비해 우리가 지금 구독을 하는 횟수에 비하면 지금 구독률이 굉장히 저희들이 낮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저희 주간 운세를 우리 별자리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실 때 저희들은 쭉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시면 엄청 감사하겠고요. 거기다가 엄지 척도 달아두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타로 뉴스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주간 운세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이게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원초적인 이게 수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계속 수정도 같이 보고 원속도 같은 어떤 기운으로 같이 가지게 되는데요. 제 손에 있는 이게 모든 것을 정화시켜준다는 수정이에요. 그래서 지고 있으면 어느 날은 차갑기도 하고 어느 날은 따뜻하기도 하는 기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따뜻한 기운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약간 감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힘을 내서 제가 이것을 지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척척 잘 맞는 별자리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번째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주관운세는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간결하게 딱딱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양자리 양자리 편 보시게 되면 이게 총운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저지먼트가 뜯기 때문에 제외나 부활이나 예전에 알던 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입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알던 소식과 관련이 있다. 저지먼트 20번 카드거든요. 예전에 알던 소식과 관련이 있고 자 재차 기다리던 합격의 소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적인 소식과도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양자리 총운은 어쨌든 법률적인 소식과 기다리던 소식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문서운과 관련이 있는 엠프로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왕의 권위를 가진 카드가 떴고 엠프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운 좋다. 두 번째로는 남성과 관련된 금전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메이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남자와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운과 관련된 카드는 완전 투기 때문에 이 카드는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볼까 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실행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보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카드가 직업운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을 봤을 때는 지금 칼 4개잖아요. 이게 포소드죠. 그래서 칼 4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다리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그녀가 약간 나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거나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양자리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 세월들이 있다면 몇 달 정도가 흘러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카드에서 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운이죠. 자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입니다. 자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라는 것은 자 기력 보충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입맛이 살아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고 혹시나 조금 힘들거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보약이라든지 즙으로 된 거 있죠. 자 그런 거 먹으면 좋다. 자 그래서 양자리에 이번 주 초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재회, 부활, 새로 만나는 재차, 옛날의 어떤 옛날과 관련된 소식이 있다. 자 그래서 부활, 재활 그리고 예전과 관련된 소식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가 아까 제가 주간 운세를 별자리 운세를 보니까 이게 약간은 가정과 사랑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자 황소자리 분들은 카드로 보면 여기 썬 카드 보이시죠? 잘 보이는가 봐봐요. 잘 보여요. 자 썬 카드가 떴고 총운으로 썬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의미하고 이번 한주가 황소자리들로 봤을 때는 해바라기 같은 한주가 될 수 있다. 자 아이가 해바라기 밑에서 웃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주가 해바라기 같은 한주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한주다. 아니면은 근거리의 어떤 꽃구경이라든지 꽃구경은 아니죠. 단풍구경이라든지 약간은 멀리 말고 조금 근처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주가 황소자리들은 어쨌든 해바라기가 핀 행복한 밝은 한주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퀸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퀸 오브 펜타클은 엄마가 아이 쳐다보면서 동극적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보면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자 그리고 지방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엄마와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자 그런데 펜타클 퀸은 그래도 돈이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궁핍하지 않은 한주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직업운을 상징하는데 컵 4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컵 4가 뜯기 때문에 자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기 싫은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한 4일쯤 됐을 때 4일쯤 됐을 때 나중에 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잔이 와서 나에게 뭘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자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월, 하, 수, 목요일쯤 돼서 직업적인 면에서 누군가 권하거든 한번 잔을 받아보세요. 썩 내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여자와 사자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게 스트렝스 카드 메이저 카드 8번인데 그럼 이 카드는 여자에게 어떤 연애의 주도권이 있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여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어쨌든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고 애정운은 좋다. 그래서 더 할 거 없고 좋고 여자가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애정운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이거는 건강면에서 데빌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사실 성에 관한 어떤 카드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그거 되고 두 번째로는 데빌이란 것은 내가 뭔가 이 지금 새사슬에 막 묶여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을 또한 이 데빌 카드는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황소자리 분들 구독자분들 좀 하지 말 것 좀 하지 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조금 자제하자. 자 그런 거 있죠. 운동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나쁘겠다 싶은 거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태양이 떴다. 아마 밝고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토 한번 봅시다. 쌍둥이 자리. 자 칼려들게 같았어요. 이런. 자 그 다음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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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자 초운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소드팔이거든요. 자 그러면 소드팔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아유 초운으로 봤을 때는 눈 가리고 뭔가를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 있을 것 같고 자 칼 사이에 또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칼 사이에 여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좀 답답하다.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자 이번 주에 답답함을 약간 견뎌야 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초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풀카드 같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결과물은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하는 생각 드는 것들 좀 구체화를 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금전에 관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면 이거는 결과물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자 풀카드이기 때문에 풀카드는 우리 키워드가 그거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는 휠, 더 휠 오브 폴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아마 이 쌍둥이 자리 구독자분이 아마 특별한 계기를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직업적인 제안이라든지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변화, 변동, 어떤 운의 기회, 찬스를 상징하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말이 정지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지된 말을 상징하기 때문에 약간 권태기, 그 다음에 마음은 같지만 권태기, 에너지가 정지된 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사랑의 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으로 봤을 때는 칼이 아홉 개나 뜯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건강이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감기기도 있고 썩 좋은 건강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칼 아홉 개는 아홉 개 중에서 세 개만 직격탄 그리고 여섯 개는 허공을 날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공운이 우리가 칼이 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하자? 약간 좀 견디고 가자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 자리죠. 쌍둥이 자리 다음에 개 자리에서 개 자리 이상하게 예쁜 카드들이 막 떴어요. 이 아가씨 빼고 자 보게 되면 개 자리 분들 한번 보세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킹 펜타클이 떴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왕이 돈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전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자 금전과 관련된 금전운 아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금전운 좋다. 부유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남성과 관계된 금전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초운이 금전운이 부유한 성과가 좋은 어떤 금전과 관련이 있다. 좋겠습니다. 개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투자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바쁘다고 나옵니다. 여러가지 할 일도 많고 꽤 바쁘다. 자 그래서 어떤 몸을 움직여서 금전적인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가지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아서 아마 할 일이 많아서 또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다. 아니면 남 대신 일하러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육체로 움직이는 어떤 것이 굉장히 바쁘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뭡니까? 직업적인 면에서죠. 여자가 페이지 오브 완즈인데 여자가 막대기를 한 개를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일로 뭐가 나아가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보다 새로운 직장을 보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까 생각을 해보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중하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정은 별 좋지는 않은데 유니버셜 웨이터에서는 어쨌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한다. 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사랑 카드는 러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사랑하니까 좋다. 개자리 분들 잔 두 개 있고 하트 뿅뿅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여서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을 면에서는 컵이 여덟 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없는데 혹시 술을 드실란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주 조금 주의하자. 우리 개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음운으로 봤을 때 남자가 돈 들고 행복해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은 좋다. 남성과 관계된 금전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일까요? 자 사자별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는 여자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자자리인데 여자가 돈을 아홉 개나 들고 엄청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고 덜 만족한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포도를 입은 포도옷을 입은 이 여자의 어떤 모습은 어쨌든 돈이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다. 자 그런데 조금 한적 뭔가 생각이 조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금전운이 많으면서 약간 생각이 좀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개가 다 칼이 떴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세븐 오브 소드인데 이 카드는 두개를 놓치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금전의 수익이나 성과를 올리시는 분들은 썩 이번주 별로 안좋아요. 자 그래서 혹시 이번주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분들은 조금 보류 금전적인 면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조금 별로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칼 10개 맞았으니까 죽었죠. 자 죽었는데 이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을 의미 하면서 다른 과업으로 나아간다. 자 그래서 끝이 나무로 해서 뭔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카드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계획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마감이 있는 주가 이번 한주가 될 것 같다. 자 10월 말이니까 뭔가 마감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애정의 면에서는 여자가 가방 들고 돈이 하나가 날라가고 있어요. 이 돈을 주워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펜타클 7번이 되는데 펜타클 7번은 뭔가 들고 고민을 많이 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애정의 면에서 이 사람과 정말 어떻게 해도 될까라는 약간은 회의와 고민에 빠지는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여자와 이렇게 일맥해서 보면 애정적인 면에서 약간 좀 고민과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이 카드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고요. 여러가지 생각이 뭔가 두가지 상황으로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구독자분들은 다리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문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 성과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뭔가 만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이 많은 한주일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여자리입니다. 자 천여자리 자 여기는 물과 관련되면서 감정의 감정과 관련된 어떤 잔이 많이 떴어요. 자 초음으로 보게 되면 천여자리의 초음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오브 완전히 새로움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문서 새로운 설레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발견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문서가 되고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막대기에 또 여기에 새싹도 붙어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자 너무 밝고 부셔서 불을 또 한 번 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결정력과 결단과 관련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칼을 들어서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전운과 관련되면서 여성의 결단과 뭔가 결단의 의지와 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금전운에 떴다. 조금 냉정할 수 있고 어쩌면은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 직업운에서도 여성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잔을 쳐다보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되면서 감정적인 직업이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고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천혜자리 분들은 직업과 관련되면서 아이와 아이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아이와도 약간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집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직업적인 면인데도 아마 우리 집과도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도 그래서 정서적인 여자와 관련이 있는 어떤 직업운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운에서는 우리 천혜자리 분들은 템프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소통하라 대화하라 먼 곳에서 연락하라 너의 감정을 전하라 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은 이래 그리고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어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전하라 되고 또는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연애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대화와 소통을 하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 봤을 때는 컵 페이지 카드도 컵에다가 이게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문제는 없는데 자 혹시나 요거는 요렇게 비교해보면 임신 카드입니다. 요 두개가 딱 들어오면 이거는 임신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임신을 해야 할 사람들은 임신이 임신이 가능한 카드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음주 가무입니다. 술을 응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주 약간 술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여자리 분들은 이번주에 새로움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층자리가 되죠. 자 전층자리에서부터는 에너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층자리 이런 낯들고 있는 여자도 나오고 무십습니다. 어떡해요. 자 전층자리가 보게 되면 자 컵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컵 세 개는 뒤에 있고 컵 액에는 앞에 있고 요렇게 있으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층자리 분들 자 지난주에 제가 전층자리 듣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라니까 우리 전층자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전층자리 구독자분들 제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주 카드가 별로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컵 세 개가 요리로 있고 이러면 이거는 감정으로 인한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주에 우리 전층자리 구독자분들 마음이 조금 다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좀 아프더라도 이번주 이번주니까 한주니까 조금 참으면서 맞다 그렇다 그렇다 하시더만 마음이 좀 아프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자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그래도 좋아요. 금전운은 좋은데 좋아서 아홉 개의 돈을 다 얻는 거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 영업 영업하시는 분 자 그런 분들 금전적인 성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멋진 의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옷을 판매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금전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3 거든요. 그럼 이거는 돈이 좀 작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해서 버는 돈을 의미하고 자 이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를 내는 카드입니다. 표정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그래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서 금전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요렇게 직업운으로 보입니다. 직업울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돌아선 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낫던 여자에서 나옵니다. 자 데스에서 낫이 낫던 여자 카드가 떴어요. 자 근데 멋있긴 한데 정말로 낫이 있잖아요. 정말로 낫같이 생겼어요. 그죠? 자 데스로 해가지고 뭔가 사랑의 끝이 있다. 끝이 있고 자 끝난 것은 어쩌면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사랑의 끝이나 어쩌면 새로운 시작도 있으나 어쩌면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랑이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그 다음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주변에 약간 시끄러움이 있어요. 이 두고 막 시끄럽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쁩니다. 짝대기 다 쓸고 다섯 개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 에너지 소모가 어 좀 많은 한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초음으로 봤을 때는 자 컵 두 개와 컵 세 개가 쓰러지고 마주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마음이 아픈 어떤 어 한주가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자리 한 번 보겠습니다. Branch 뱉 뱉 제가 펜타클 킹을 많이 뽑습니다. 다음주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마감인데도 금전운이 좋을 모양입니다. 정갈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돈 많은 남자 카드가 떴죠. 그래서 금전운 좋다. 남자들 특히 금전운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정갈자리 분들과 관계된 남성들과 관계된 금전운 좋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하는 금전운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과물을 상당히 많이 낼 수 있는 한주자. 한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좋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그거죠. 금전운이죠. 금전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이게 컵 6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된 어떤 제안이 있다. 자 그 제안이 어떠냐. 자 제안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 봐도 좋다. 그래서 어쨌든 금전의 제안이거나 혹시 직업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예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소드가 떴죠. 자 그러면 승진한다. 결정난다. 뭔가 결정이 나서 확정되는 것이 직업적으로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남자의 칼이 직업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냉정한 남자의 칼 직업의 칼 결정의 칼 자 그런 칼들이 지금 이번 주 직업운에 들어와 있다.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웨딩 카드이기 때문에 딴딴딴딴 자 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좋다. 행복한 어떤 결혼을 결혼이라든지 연애의 성과물을 상징하는 카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에이스 오브 컵이죠. 자 그래서 컵을 컵과 물을 상징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자 술입니다. 술. 자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 분들도 다음 주에 술을 조금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초음운으로 봤을 때 킹 오브 펜타클이 떴죠. 자 그래서 금전운 좋다. 이번 한 주 자 10월을 잘 마감하는 아주 좋은 어떤 성과물을 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아이고 벌써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가 총운으로 봤을 때는 식스 오브 스워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배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행 변화 변화 마감을 할 것이다. 약간 마감되면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 뭔가가 있다. 이사나 이동이나 어디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근거리로 어디로 가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조금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특히 여자가 아이를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가 배저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변화 변동 이사 약간 이동수와 관련이 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엠프로 카드이기 때문에 직과 여자와 관련이 있는 금전운이 떴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여자와 관련되면서 금전지출이 있을 수 있고 여자와 관련된 금전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여왕과 관련된 그리고 그리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자 한 주이긴 하지만 조금 중요한 어떤 금전운 여성들과 관련된 그런 금전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여성 세분과 관련된 직업적인 어떤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운으로 봤을 때는 컵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랑의 면에서는 아마 잔을 서로 남녀가 사랑하여서 잔을 맞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바쁘다. 내지는 열정을 너무 소비하여서 약간 에너지 방전된다. 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소자리 분들 크게 뭐 다르게 사건 사고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요게 처음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동수 변동수 뭔가 변화하여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가 이게 보면 세 개는 밑에는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염소자리가 이게 자 총문으로 보면 짝대기 다섯 개가 다섯 사람이 시끄러운 카드가 떴거든요. 서로를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토론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섯 명과 관계되면서 중요한 일을 토의하거나 논쟁하거나 거기에서 서로 조금 언쟁하기도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다섯 명이서 뭘 한다. 자 그리고 이럴 때는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조금 주변이 시끄럽거나 번잡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금전적인 면에서는 요 파이브 컵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파이브 컵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투자나 내지는 받을 받을 돈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물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마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금전자리 분대.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게 문 카드가 요게 지금 이거 이게 이 카드가 이렇게 조금 결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문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갈 길을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혹시나 어 뭔가 어디 어디 회사나 어디에 원수를 해도 경쟁률이 높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불안하고 내가 앞길을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어 갈 바를 잘 모르겠다 하는 어 어떤 두려움의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는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마음이 들 것 같은 어떤 직업의 환경 속에서 자 그런 카드입니다. 문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지금 건강 요 애정운에서는 썬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애정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어 밝고 긍정적인 사랑을 하면 된다. 남자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철없는 남성분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저스티스 카드가 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어 지켜봐야 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봤을 때는 어 어쨌든 다섯 명이서 다섯 명이서 뭔가 토론하고 내지는 어 요렇게 토론하고 언쟁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어 조금 시끄러운 카드가 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별자리가 물병자리가 되죠. 아이고 물병자리 또 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물병자리가 칼이 많이 나왔죠. 자 초음으로 봤을 때는 어 컵 9번이 떴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만족스러운 카드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만족하거나 어떤 상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장사를 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거나 자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초음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카드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 금전적인 면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매진 일상생활에서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카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카드입니다. 자 좋은 카드로 감정적인 만족 장인의 만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 카드가 자 물병자리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거기에 금전운에서는 이게 데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묶여서 잘 안 나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묶여서 잘 안 나오고 회전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카드를 상징하고 혹시 이번에 물병자리 분들 중에서 이번 주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말자 가 되고 기다리던 금전 소식이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것 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작대기 세 개를 다 꼽아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보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이 만족할 만한 어떤 직업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면에서는 칼 들고 있습니다. 칼 두 개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이 많아. 그래서 연애가 별로야. 그래서 물병자리 우리 분들 연애는 별로. 자 그 다음에 요게 자 건강면에서는 건강면에서는 5컵이 떴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 대해서 찝찝하거나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확실히 확인하여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칼 칼이라는 것은 건강과는 조금 안 좋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물병자리 구독자분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이 조금 염려되는 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하시고 거기다 이건 약간 추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감기 여러분들 우리 감기 호흡기질환 조금 주의합시다. 물병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카드가 떴는데 거기에 약간 애정적인 면이라든지 요게 금전 면도 그렇고 싹 좋지 않은 카드가 떴어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어쨌든 물병자리 분들 이번주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애정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별자리인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 진짜 구독자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생각 안난 구독자까지 엄청 많아요. 물고기자리들이 주위에 물고기들이 그냥 엄청 많아요. 물고기자리 물고기자리 총은 아이고 낫을 들고 낫습니다. 낫 들고 또 낫습니다. 물고기자리 물고기자리 그래서 이번주에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은 잘 끝내자. 잘 마감하자. 잘 마감하면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다.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잘 마감을 해서 성과물을 잘 낼 수 있는 우리 한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 있으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투자하거나 내지는 새롭게 기획하거나 새로운 어떤 문서와 새로운과 관련된 약간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물고기자리 구독자분이 한 것보다는 이게 수확이 안 나요. 소득이 없어.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에이씨 내 진짜 이렇게 이랬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주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궁핍함과 관련된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여자가 돈을 이렇게 지금 쌓아앉고 있죠. 자 그러면 사랑할까요? 애정이 잘 안되겠죠.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은 적당히 만족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즐기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자기 삶에 특히 여성분들 구독자가 많으시잖아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떤 연애운이 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자리 구독자분들은 굳이 남성이 필요치 않아 약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돈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연애운이 이번 주에는 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건강원으로 봤을 때 템 펜타클은 크게 염려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가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다 같이 가족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카드는 다 행복해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건강원에서는 크게 크게 염려가 없다. 하지만 이게 뭔가 끝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나 가족과 관련되면서 약간 끝이 있을 수 있는 그것만 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뭔가 끝과 마감이 있다. 잘 마감하고 10월을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넷째 주 별자리별 타로 은세 타로 뉴스 에서 해밀 이주원이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다 뽑아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날씨가 여러분들 많이 차가워지고 있죠.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